박자원입니다.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LTE, 이제는 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LTE 사무실에 비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고자 합니다. 지금 헬로마켓 앱 다운로드로 들어가신 후 음악의 신 2 LTE 사회공헌 나눔 명사에 들어가셔서 LTE 사무실에 다양한 비품을 구매하세요.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LTE가 다가가겠습니다. 사실 저희 이상민 씨부터 도와줘야 되는데